형, 얼른 직접 여쭤봐. 오늘 내내 나한테 할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신 거냐고 걱정했었잖아. 내가? 응, 형이. 음, 결혼하기 싫으니까. 그 결혼이 왜 하기 싫은데? 채연이랑 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 이거 윤리표가 왜 싫어? 친구랑 장난하냐? 야, 마음도 없는 사람이랑 결혼을 어떻게 해, 이제야. 너 무슨 금쪽이야? 왜 이렇게 때렸어? 아, 여보세요? 지금? 아, 괜찮아. 나 바로 출발할게. 아, 출발해. 무슨 놈의 출발? 이따가, 이따가 다시 얘기해. 자. 할 말 없으면 나가. 왜? 이것도 경고야? 야, 무슨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다. 고마acción. b